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쪽 200미터 42고지 BMP 1차널이 시끄럽다 42고지에 BMP 폭파 임무 기준 북동쪽 폭파 임무 기준 북동쪽 42고지 도로가 BMP 한 대 북동이면 우리 쪽인데? 그 고지 완전히 올라가면 안 돼 동쪽에 BMP 있어 시가지 쪽 아 그 답변에 능선 넘기 전에 트런치 에이티 준비 지교수 넘으면 바로 저 기가 위치 색점 42고지 도로 2고 나머지 현위치에서 참호 광양 동쪽에서 북길 중 지교수 149고지에 포방 고폭 준비 일단 현위치에서 참호 건설 폭파 미션 유감 확인 대공대공 여긴 브라보메어 위치 어딘지 보 브라보 2 3 브라보 2 3 브라보 2 3 여기로 떨궜 브라보 2 3 카피 브라보 트런즈 BTR 보여? BTR 있대 우리 기존 동쪽 동쪽으로 지속 확인해 지교수랑 레드팀 동쪽으로 지속 확인해 블루팀은 현위치에서 폭파 미션 인근에 적포병 있어 교전 준비 폭파 미션 폭파 미션 알파 알파 여긴 브라보메어 현재 브라보 측에서 BTR 색적 하나 관측 불가 작전지 상공에 망둥어 추려 브라보 도둑 구성 침 덕해! 현위치에서 안 보인다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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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대공주한테 맡겨 현위치에서 동쪽 교전 준비 트런즈 폭파 미션 조준 앱 알파 알파 여긴 브라보며 300m 폭파 미션 브라보 측에서 조준 완료 수행 하나 질문 가랑은 바른 척 바른다고 가랑은 바른다고 300 편의치에서 동쪽 교전준비 트랜저 준비되면 발사 발사도 시에 폭파 미션 주변에 있는 적 고병과 교전시험 나이스샷 트랜저 남쪽 망두고 주실 나이스샷 도망가 브라보 브라보 사모 뒤로와 에이 파이브까지 이동해서 진주 구축 발한다고 시행전 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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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수리 확인 나무 잡고서 현이 최소 규전의 상공 하인드 제거될 때 상공에 하인드가 있다 어느 나무요? 진지나? 동지나? 폭파 미션이 끝? 아멘, 제자 발견 일단 이 침발들이 진짜 싫어 여기 아래, 언덕 아래쪽 있거든? 그쪽에 하나 숨어들어갔어, 지금. 오케이, 현이 치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 목표 위치 알파5. 그 아비지, 달이 불어오기에는요. 그 제크한테 업혀서 일단 이 퇴근을 신청하자. 대공대공 여기는, 저기 저쪽이야, 저쪽. 지금 앞에 가는 속 중이야, 조심해. 나 잠시 얘기 바랬다고. 아웃. 그만. 경찰 여기는 A 지켜봐. 정상수인 여보? 경찰 자꾸 3000년로 무전한다고. 개념 승관한다고? 저쪽은 지금 계속 3000년로 무전해서 내가 대답해줬다고. 3000년로 주속 정찰정보 전송 중인다고. 아, 확인하였다. A 지켜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교재로? 51고지로 박수사, 세만원, 사실 이상, 2만원 넘어. 51고지 확인해봐. 다음. 지구시, 현이 치해서 동쪽 참호가서. 지구시, 현이 치해서 동쪽 참호가서. 42고지 정위치에 있는 도로에 고폭 3발 떨어질거야. HQ가 전 보병군대 정차정보 전파하며 현재 적보병. 어, 보병. 동쪽. 큐비스트 동쪽 가옥으로 한 개 스쿼드. 동쪽 가옥 한 개 스쿼드. 교전준비. 사물건설 가능하면 동쪽으로 참호파, 현이 치해서. 어무해져, 큐비스트 파는 중. 큐비스트 힛. 동쪽 계속 싸워. 동쪽도 하나 있어. 오케이, 현이 치 계속 버텨. 블루팀 어디갔어? 참호 하나만 파고, 참호 하나 해서 버텨. 브라보, 교전해주고. 제발, 빨빨빨리. 브라보, 총 1명, 총 1명, 총 1명, 총 1명, 총 1명, 총 1명. 레드팀 어디갔어? 아, 정정. 블루팀 어디갔어? 길, 나, 나 분명, 나, 뭐야, 군대는 뒤에 있어. 계속 길 잃어버릴래? 나 군대는 뒤에 있었는데, 두표가 없었어. 빨리, 참호축으로 와줘. 잠깐만, 저기, 쪽에다 포반 소리가 났는데? 아군이야. 오케이, 좋아. 헤어치, 버텨. 아군이야, 아군. 아군이야, 아군. 아군.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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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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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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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오케이, 현이 치 해서, 제코 도착하면 바로 치고해. 킬, 킬. 킬. 손, 남음의 후방에 참호 건설하나 해. 현이 치 버텨. 북쪽에서 도착 접근 중 지교수 포반 이용해서 브라보 기준 동쪽하고 북쪽 100미터 이격해서 고폭 지속 요청 큐비스틱 5인 힐러 힐 힐러 힐 어퀴 현위치에서 치료받으면서 계속 버텨 자가치료 허용하게 정확히 핀포인트로 써달라고 해 공격 제압 당하면 살짝 몸 낮춰서 제가 풀린데 교전에 알파 알파 여긴 브라보 바퀴 포즈로 가능하죠 저걸 우회한다 연마 뿌리지마 우리가 교전하기 어려워 북쪽? 북쪽 산맥에는 뭐 뿌려 상관없어 다들 의식있지? 하이 하이 북쪽에서 적 한 명 접근 중 알파 알파 여기 브라보며 박격붙이고 가능한 조국 이제 불가 카피 브라바 바로 아래있다 바로 앞에 청원 위치 동쪽 아니면 북쪽인데 동쪽 도로 동쪽 도로 거리 준비 대기 100m에서 150 쏴 도로 도로 동쪽 울타리까지 가면 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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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균 낙 They 자꾸 렙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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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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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로 바로 이동하겠다고 현재 브라보 소문물자 때문에 보급받지 않으면 진격불가오버 오케이 손주 보급받고 이동받아서 카피오버 아웃 나라온 떨어진다 저기있다 던지면 어떡하냐 사람을 아웃 사람을 넘겼는데 알파 큰일난거 같다 btr 확인 btr btr 우리기중 북동쪽 btr 현 위치에서 동남쪽 해안가로 이동 사람 떨어지고 있는데 무시해 찰리4까지 이동해 최대한 남쪽으로 이동해 8.3 9.3 8.3 8.3 8.3 9.3 수송한테 찰리4 해안가 찰리4 해안가로 보급품 요청 떨궜 떨궜어 아까 사람이랑 같이 저 북쪽에 떨어진거 저 북쪽에 떨어진거 남쪽으로 계속 푸쉬해 라인포메이션 찰리4 점거하고 수송한테 재보급 요청 작전지에 btr btr 작전지에 btr 찰리4한테 재보급 요청 그거 어떻게 우리가 회수해 레드 라인에서 외치는 선봉서 현 위치 북쪽 블랙닷4의 알파 6명 아군이야 아군 bmp 아군이 노액했어 북쪽으로 계속 푸쉬해 북쪽으로 계속 푸쉬해 북쪽으로 계속 푸쉬해 오케이 해당 의심차량 피하고 알파알파 여긴 조합오네 지원피만 줘 바로 지원세주기 바른다고 카피 제크랑 큐비스트 알파쪽 나머지 지교수가 현 위치부터 동쪽 데이터 찾아 윽 보이라 차량 피해 다니 알파쪽 상쪽 적군 상영상 주완 어어 대군요 거기 아냐 내가 밟은거 아냐 제쿠 이동 가능해 남쪽 남서쪽 적군 이명 호강정도 알파쪽으로 가 북쪽 북쪽 지금 도로에 큐비스트 사망 직전 도로에 큐비스트 사망 직전 나 일단 죽을 것 같아 직효수 현이 취해서 가이드 수습해가지고서 데이터 확보하고 남쪽 해안가에서 퇴출해 확인 오케이 큐비스트 좀 있으면 가 알파알파 여긴 브라보 군대장 사망 직전 부분대장에게 넘기고 데이터 확보 후 남쪽 해안가에서 퇴출 진행하겠다 카펜해주고 한 번만 더 가면 돼 큐비스트 저기 없어? 붕대 없어? 붕대 없어 붕대 없으니까 나 아마 죽을 거야 지 교수가 현이 취해서 북동쪽 나 머리가 없네 좀 하나 아비진 붕대 끝 오케이 끝 아비진 북동쪽으로 가서 레드팀에 합류해 데이터 빠르게 확보하고서 현이 취해서 퇴출하자 오케이 오케이 진정아 오케이 현이 취해서 아까 그 위치로 복귀해 레드팀 아군 포탄 떨어지면서 화재 박수 아군 북쪽에 아군 나노카 가능하면 나 지혈 좀 도와줘 알파 아이디 기하키가 여긴 브라보 현재 찰리 찰리 위치 삼거리에서 아이디 폭발 해당 위치에 쓰러진 고병들 피검유 초법 레전드2에서 랑데브로 한대 상태리까지만 상태리까지만 군대장 있는 때까지가 드라봐 현이 취해서 서쪽 삼.. 정정 군대장 위치가 블랙닭세븐 기준 블랙닭세븐 동쪽 건물쪽에 군대장이 있습니다 현이 취해서 남쪽으로 퇴출할 거야 북쪽 아군 알파랑 찰리가 쓰러져 있는데 아이디 때문에 쓰러지마 비앤피가 갈거야 큐비스트랑 제쿠 제외 전원 북쪽으로 이동 아군 위치 아군 색적해서 생존자 있는지 확인해 거기로 기갑조 보낼게 비앤피가 아군이야 노란색 트럭 민간트럭 왜 이렇게 보라 그래 이대로 가다가 너무 느려서 현망이야 브라보가 점파하며 현재 우라이트럭 노란색 민간차량 브라보가 점 노예캣다 브라보가 도예캣다 브라보 근데 큐비 어딨어? 남쪽 찰리꺼 아 카페꺼 그 흰색 상자 안쪽 군대장 어디로 가면 돼? 엘젯2로? 아 카페꺼 그렇다네 엘젯2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무관역의 중찰 알토비 지시로 있나요? 네 파페 다하면 이기죠 엘젯2원으로 이동하겠다고 오케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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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착하면 헬기 탑승에서 알토비 헬기 탑승 헬기 탑승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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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